치과의사 뭐였나요? 저는 언제 그 치과의사 만나봐야 한 번 갈래요. 누가 다 알려? 마음대로 하세요. When? When? I see the dentist.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? 치과의사 언제 만나봐야 됩니까?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?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? 그랬더니 넌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 된다.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. What does your mom do? 간호사씨입니다. He is a nurse. She is a nurse.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거니? 누가 다? 난 어떡하지마. 나는 어떡하지마. 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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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무엇이 있어? 나는 어떡하지마. 물어? 물어? 놈될거니? 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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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문장완성. 원하는 방법이 있는 거에요. 원하는 방법이 있지마.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. 원하는 방법이 있 kolk. 나는 될 것이니 나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인도 퓨처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랬더니 나는 비행기조동사 될 거에요 나는 비행기조동사 될 거에요 그래서 장래 희망 복부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그 수는 없더니 그 수 안 만기려봤자 그러면 그 수는 없더니 뭐에요 그거 어떻니 그 수는 없더니 그 수는 없더니 물어봤더니 매우 좋고 서늘해 그것은 나와떡고 서늘해 It is very nice and cool It is very nice and cool It is 뭐 되시왔어요? It is the forest 되시왔죠 겨우 8문장 겨우 겨우 다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Should 3편 Shuffle 로 할 거에요 근데 너 동영상 보고 공부한 거 같지가 않다 동영상 봤어? 동영상 봤습니다. 왜 못 봤을까요? 선생님 귀신같이 알지? 네. 학교 숙제 아 학교 숙제가 많다 학교 숙제가 많다 아 그렇구나 동영상 보고 가면 훨씬 쉬울텐데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 네 네 네 예